사랑이 꽃핀 가루이자와 테니스코트 가루이자와가 연인들의 성지가 된 데이는 지금은 양의를 해서 상황이 된 아키히토 덴노와 부인과의 로맨스가 바로 이곳에서 싹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 가루이자와 테니스코트입니다. 위치는 구가루이자와에서 관광안내소 뒤편에 있습니다. 일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. 그리고 당시 기록사진을 볼 수 있는 장소도 알려줍니다. 존레노니 빵을 자주 사갔다는 프렌치 베이커리 옆에 있는 오래된 사진관에 가면 가루이자와 역사와 더불어 일본 왕실 가족들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.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. 집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. 집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. 집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